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모든 오감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감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제자들 그들의 발을 시키시고 14장, 15장, 16장에서 그들을 이 땅에 남겨주실 때에 고아처럼 남겨주시자고 항상 함께 계시고 그들을 보혜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하여서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 제자들 그 이후에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모두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 밖을 나오셔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동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게세만의 동산 그 감남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그 동산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십니다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 벽의 그 동쪽 편에 있는 시내입니다 그 시내를 지나야지 이제 게네세만의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에는 지금 6월절을 하루 앞둔 그런 성전에서 드리는 그 많은 양의 그 제사들 거의 한 수십 마리의 그 수십만 마리의 그 양을 제사드리는 가운데 그 흘러내리는 그 피로에 나여서 이것이 강인지 아니면 이의 피의 흐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피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고 계시는 거죠 당신께서 6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곧 자기의 그 피도 이렇게 흘러 이 땅을 적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면서 게네세만의 동산으로 올라갈 때에 양편에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이 감남원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동쪽으로 동문으로 향해서 쭉 가는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좌우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요 무덤이 쫙 하고 깔려 있습니다 이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 유대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서 오랫동안 잠들고 있는 그 무덤들인데 본래는 요시아 시대 때부터 그 무덤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가 있고 난 후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오실 그 메시아와 함께 부활하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에 그곳에 묻히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곳 땅에 계속 묻히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보면 확 하고 이 무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무덤을 왜 그렇게 또 많이 깔려 있느냐 하면 굉장히 경사가 높습니다 감남으로 올라가는 경사도 굉장히 스티프하고 높지만 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못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묘지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들어와야 한 땅이지만 그러나 시체가 썩는 냄새로 인하여서 바람이 불 때에 잘못하면 예루살렘 성 쪽으로 많이 썩은 냄새가 들어갈까 봐 지중해서부터 오는 바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을 타고 이 냄새가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가지 않느냐고 그 반대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쪽을 또 많이 무덤으로 요시아 때부터 선정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메시아가 올 때 함께 부활하고자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이 담긴 무덤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처럼 흐르는 기두로 시내에 그 냄새들과 달빛에 비치는 그 검붉은 그 빛을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예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두로 시내를 지나서 감난산으로 올라갈 때 주의 양옆에 있는 그 많은 그 무덤을 보면서 아마 죽음을 예상을 하셨겠죠 그 고통과 아픔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는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뼈저리게 느끼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 가운데에서 이제는 다시 최초의 부활하실 주님 그 주님의 그 소망이 담겨있는 그 시간이 또한 다가오는 그러한 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셨을까 다른 공간보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으시기 전에 정말 고민하며 정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보금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 이미 공간보금서에서 알려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은 이미 1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요한 그 많은 기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판단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피비린된 나는 기도로 시대를 지나고 그 무덤가를 지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같이 머물렀던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했던 그 감난산으로 그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요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앞에 교제하는 참으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장소가 이제는 배반의 장소로 변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는 많은 사람들을 몰고 옵니다 3절의 군대와 대처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다가왔다고 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이미 아셨다는 것이죠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러실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당한 일을 아셨어요 그 고룩한 장소가 그 아름다운 장소가 교제의 장소가 이제는 배신으로 바뀔 그 밤과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계략과 음모를 하셨습니다 배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똑같이 반응하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니엘도 이제 그들의 정적이 자기를 해치기 위해서 음모를 깨웠고 또한 다리오 왕을 그렇게 속이면서 그 금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이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접고 세 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에 사람들은 다 말립니다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도 너희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라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꾸었다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의 가는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아끼지 아니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없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어떤 상황과 우리의 삶의 조건에 변화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에서 반사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신의 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과정이라고 하는 큰 픽처 안에서 예전은 반응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는 예수라 하거늘 이러시되 내가 그니라 말씀드렸죠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을 쓰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선한 먹자라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기서도 쓰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었냐면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다는 재물을 관리하는 그리고 돈 보따리를 관리하는 재정출납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정출납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당장 신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똑똑했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그는 남유다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열심 당원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돈을 사랑했다라고 하죠 그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뭐든 이거 이제 굉장히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단이 그 사단이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요 저는 이 유다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열심 당원으로 이 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혁명적으로 로마 군사들을 다 이 로마 정부들을 축출하고 새로운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산이 빨라서 이제는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그 돈으로 군자금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에게는 사실은 실망이었죠 가론 유다가 생각하고 그가 계획하고 예수님께 바랬던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200년 전에 유다 마카비처럼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정말 불이한 그 제사장들 또한 대제사장들 그 모든 사람들 헬라 제국의 앞집에 섰던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무력과 폭력으로 그 성을 제압하고 다시 그 국가를 세우는 것을 그는 기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 청소할 때만 해도 그는 아버지 그가 만족했을 것이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말씀만 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사랑을 선풍하시는 것이 결코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을 팔아서 그 돈으로 독립운동을 하는데 군자금으로 혁명을 위한 돈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이 달랐기에 배신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수많은 시간 동안 그들에게 가르쳤고 행동으로 성김을 보이보였지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강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에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몰려온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만만한 상대가 아닐 텐데 이 덤볐다가는 우리가 몰살당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내가 그니라 하니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겠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니라라고 하시는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정말 그 다가갔을 수 없는 그 신성한 그 신성적인 그러한 어떤 힘에 의해서 눌렸을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다 그냥 내어주어라 가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하나조차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그 기도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있는 것이죠 구절입니다 이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읽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구절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던 예수님의 그 기도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 이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도 읽지 않고 그들을 보존하였습니다 보존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나는 붙잡돼 그들은 가게 하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주님 앞에 드린 그 기도 이 신앙의 원칙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 그 삶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반사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절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는 그 상황에 바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반응하는 이 베드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자사장의 종을 쳐서 오르평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이 칼로 무장을 해왔으니 폭력과 무력을 사용하려고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폭력을 휘두렸죠 칼을 가지고 그의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베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죠 칼집을 꽂으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폭력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순간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틴 루틀 킹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 권리 운동을 예전에는 비폭력 그리고 백인과 흑인이 통합하는 통합의 하나됨의 운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마틴 엑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본래는 그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폭력으로 나아가도 결코 백인들은 그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폭력 시위를 지향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는 무슬림으로 순위파로 개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폭력 시위를 이끌고 주장하였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되는 통합이 아니라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였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에 계속해서 면면에서 흐르는 것은 바로 마틴 킹 루틀 주니어의 비폭력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 안에서 백인과 흑인 모든 인종이 하나가 되는 그 나라를 꿈꾸었던 그러한 정신이 계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1920년에 김인서 장노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철저한 기독교인이셨습니다 독립운동 중에 강옥에 수감이 되셨죠 그때 그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윤병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인서 장노님을 윤병구 선생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 얘가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어주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무력해서는 나약해서는 결코 독립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소이다 라고 그렇게 폄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김인서 장노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빰을 치는 자에게 그 빰을 치는 것은 혈기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인의 용맹입니다 필부의 용맹입니다 한 사람밖에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용기입니다 오른밤을 맞았을 때 왼밤을 내어주는 것은 거룩한 용기요 만민을 위한 감동의 용기요 영적인 용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김인서 장노님의 그 삶에 그 감옥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결국에는 윤병구 선생님도 기독교에 귀화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폭력은 무력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쟁도 정당화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 일본과 무솔리니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가 정말 그의 야욕을 통해서 잘못된 민족주의를 통하여서 이 세계가 피바다가 돼가고 있는 것을 멈춰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지 않습니까 정당화된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 미친 사람이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타고에 있는 그 버스를 몰고 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미친 사람을 무력이라도 저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해포 복사님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제가 그 사걀을 보니까 얼마 전에 요즘에 그 동양인을 향한 그 헤이 크라임 증오 범죄가 참 많이 일어나더군요 얼마 전에 그 은행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60대의 한 동양 여성을 흑인이 걸어오면서 그냥 무조건 하고 이렇게 폭력을 구타를 했던 것입니다 보니까 그 구타하는 장면을 봤는데 거의 잘못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행 안에 있는 그 경비원이죠 그냥 아무 손을 쓰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더라고요 어저께 들은 소식은 그 경비원이 파이어를 당했다라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가서 그 무력의 한계는 아마 있겠죠 그 어떤 폭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나도 너무 강한 표현이고 아니 옆에 가서 그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하고 젠틀하게 이야기할 겁니까? 무력으로 막아야죠 그 한 녀석이 그렇게 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반응이 너무나도 수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욕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욕을 퍼부어주고 싶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욕하지 않는 거죠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박해합니다 저도 같이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지혜를 주실 때 그건 아니다 그런 한 사람이 지금 폭력으로 죽어가는 어떤 극한 상황이 아니지 않니? 기도해 줘라 품어 줘라 과거에 어떤 큰 아픔이 있겠지 지금 상황이 힘들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뜻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큰 피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반응에 무력이면 무력으로 폭력이면 폭력으로 욕이면 욕으로 미움이면 미움으로 똑같이 반응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묶여있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을 느끼게 해주시고 자유를 느끼게 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어롭게 할 수 있는 그 순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내가 종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오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신의 밤을 순종의 밤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그 폭력적인 정말 억울한 죽음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로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이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붙잡혀 가신 게 아닙니다 자신을 알고서도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사람들이 대하는 모든 것들과 상황들 이것에 종속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생명과 환희와 영원한 기쁨과 이제는 궁극적으로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주님과 함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